오늘은 이슬광으로 3,4반 친구들이 준비한 색깔여정 친구들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누구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엄마빠들 다시 한번 힘내시고 우리 아이들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갑니다 다시 박수 박수 한..듣 일찍 일찍 아이 이게 내가 뭐하기에 마지막 문제예요 동의자 하나 더 크게 2대, 박수 내 마음을 들여서 살아나니 노란 흉덩이 보인거니 보랏바랏란 물에 온다 바라나 빨간바랏란 노란 모든 모든 색깔이 모든 색깔이 모든 색깔 정신을 잘한다 마음사람 어디세 한소 오와와 고맙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